설거지 했습니다 보고하거라 설거지 다 했습니다 대감 뭐 아니 그래 이쪽으로 옷방으로 오거라 옷방은 아직 못받지 않느냐 너희가 오빠입니다 너를 위해 준비했다 그래 마음에 드느냐 어떠냐 오빠 이거 다 버리는 옷이에요? 응 어떠냐 우선 쓱 한번 보거라 마음에 드느냐 여기서 옷을 골라서 입어요? 개집도 봐야지 문 열거라 문 열면 개집이다 거기는 안해도 된다 깨끗하다 다 꺼라 여기는 그냥 오거라 이거 뭔 술을 사야겠네 여기는 내가 알아야겠다 울어 이랑 어디 삽니까 허허 같이 살던가 그러면 여기는 이제 윤성이 또 다른 노예방이다 아 최매방? 최매 이제 안온다 집에서 지내겠다고 해서 여기는 이제 안온다 여긴 이제 안봐도 된다 자 다음으로 바닥청소를 해야되니 다시 스튜디오로 들어가거라 바지를 갈아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지를 갈아입을래 위에다 입을래 위에다 입겼습니다 그러면은 흠이 추구라 어 춥구나 그래 그걸 입고 어차피 빨면 되니까 어 이거 오빠야 잠옷바지같아 아니다 그거 자 다음에 이제 걸레를 줄터니 스튜디오 바닥을 좀 닦으면 되는데 네 지금 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닦거라 어 예 주십시오 그래도 좀 치우고 오빠야 밥 묵 대간만이 식사하시겠습니까 그건 그대로 두거라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걸레를 내가 걸레 어딨냐는데 걸레 야 수건이 수건으로 닦아도 되지 받아 수건으로 닦고 계속 그걸 걸레로 사용하셔야 한다 어 알겠다 그러면은 수건을 가져다 주겠다 있어보거라 네 여기 셀카모드로 뭐 좀 찍고 있거라 예 어 당중 안되게 잘하거라 넵 오빠 미쳤다 승부욕 돕는다 어떡하지 오빠 시작을 할까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어 네 걸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구나 이거 내 저기 빨아올게 오빠야 셀카모드로 하고 있어요 아니 뭔소리냐 너 빠는거 찍어야지 잘 빠는지 한번 보겠다 빨리 돌려봐 응 야야 네 이거 다 가져가라 응 마른 걸레로 앉아 아 그냥 오케이 아이 그거를 걸레로 써라 오빠 여기 세면대에서 씻어도 됩니까? 세면대에서 걸레를 빨겠다고? 맞죠 그럼 어디있지 미쳤는데 하하하하 아이 미쳤어 음 물이 차지 않느냐 아닌데 드실래 그래 어차피 이거 안 썼었던거 아니에요 그렇지 물이 따뜻하다고? 아니 드실래 그래 저기 설거지 할때 물이 너무 차가워서 고무장갑 있는데 좀 줄까 아니에요 나 분명 안 껴요 가져오거라 바지 계속 내려갑니다 아 그래 바지가 내려가? 응 개안 캤습니다 개안 캤습니다 개안 캤습니다 는 뭐 자 바닥 슬슬 한번 닦아보거라 그 그 일단은 응 응 응 움직이면서 그렇지 응 움직이면서 그렇지 오빠 여기 청소기 어? 청소기 청소기 있는 그 뭐 뭐 뭘 봤냐 지금 왜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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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기 혹시 쓰레받게 그런거 없는데 없어요? 알았다 왜 한숨 쉬었냐? 아니 아닌데 깨끗한데 깨끗한데 깨끗해 깨끗해 왜 안아 하하 한숨 쉬었냐 바닥 좀 보여주겠느냐 걸레 좀 응 응 그냥 그냥 깨끗해 깨끗해 기다려봐 오빠 이거 없다고 뭐가 어? 뭐 어이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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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지 아이고 지지 아이고 지지 나가세요 미스 하하하하 기간지 뭐 아니 기간지 안좋아지겠는데 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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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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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대간만에 여기서 방송하면 건강한 사람도 아파지겠다 아니 이 쓰레기 그 뭐고 빗자루랑 좀 사와요 이게 뭐야 술 깎았는데 별아 아빠한테 와 아줌마 건들지마 이리와 별 이리와 별 이리와 또 여자 또 이리와 빨리 이리와 거기 앉아 아줌마 청소하잖아 건들지마 아줌마 싫어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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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를 한 번 쓱하고 대충 하거라 아 뭔 대충을 해요 대충이 어떻게 되노 사실 청소 아주머니가 온다 업체가 알아요 그래 근데 이번에 안 불렀다 일부러 안 부른 것 같아 고의야 그래 이 먼지들이 한 달 정도 묵은 먼지들은 아니야 향이야 청소하는 네 모습이 참 흐뭇하구나 힘드냐 가만히 힘드지는 않아 향이야 향이야 아 예쁘다 야 내가 온 여태까지 여캠 중에 제일 이쁘다 니가 자처한 거 아니야 아 그래 내가 이거 한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고 어 그냥 이게 진짜 오빠 여기 창문도 없구만은 창문 AOA로 막았지 마스크 하나 줄까 뭔.. 뭔지 하나 마스크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좋다 예쁘다 내가 지금까지 본 여자 중에 제일 예쁘다 이걸 세워놓으려고 뒤에 봤을거죠 진짜 인정이다 인정 지금 여러분들 몇 시죠? 8시 반 어떻게 알아? 그럴 것 같은데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8시 반이네 너 시간 잘한다 그러면 한 9시부터 저녁 먹자 오케이 뿌듯하다 오빠 이거 검은거 있는거지? 검은거? 그거 그거 본드 본드? 이게 자세히 보면 벽이 그냥 벽이 아니야 이게 다 왜 불러가지고 5cm 벽이야 방음 때문에 자세히 보면 이 벽이 원래 벽은 이거고 지금 봐봐 여기 천장 내려앉은 거 보라고 저기 지금 위에 물 새가지고 자세히 보면 다 방음 처리 한 겁니다 요 일단 걸레 빨로 가요 걸레 있는데 이거 써 예 빨고 저거 쓸게 내가 그래 한번 빨아라 노니 기다려앗아요 그거 걸레야 원래 너 이뻐 내가 진짜 내가 지금까지 본 여캠 중에 제일 이뻐 오빠 이거 막힐거 같은데? 이미 막혔어 수도 부를 때 다 해야돼 내 머리카락 때문에 막혔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재밌었어 이 콘텐츠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오빠야 응? 왜? 막힌거 같지? 어 어디갔지? 그래? 그거 어떻게 손으로 걷어내야 되나? 아 기다려 물 좀 빼고 물 좀 뺀다고? 안쪽까지 막혀서 응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응 물 좀 빠지고 나고 휴지로 걷어내면 된다는데? 이거 안간이 막혀서 안에 돌려서 빼면 돼 어? 뭐해? 안해 이거 뺄 수 있어? 어 뺄 수 있는데 그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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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그래서 막힌거야? 나 몰랐어 어쩐지 물이 안 빠지던데? 으쌰 으쌰 아 너무 컵기는데? 이게 얇아 빼면 빼져? 오빠가? 오빠가 할게 너가 찍어줘 안 빠지는거야? 안 빠지는거야? 아니 이게 중간에 걸러내는게 있고 그 다음에 걸러내는게 중간에 걸러내는게 없어서 아유 껌 같혔네 이거 그냥 녹여야돼 어떻게 녹여? 그 돌려서 빼라는데? 아예 그게 없어 나 돌려서 빼는게 뭔지 알아서 빼라 돌려서 빼는게 뭔지 알아서 근데 그게 없네 뭘로 녹여야돼? 그 뭐지 뚜룩뻥 뚜룩뻥 있는데? 있어요? 아니 근데 저거 뚜룩뻥 말고 녹이는거 그 락스 하면 안돼? 락스로는 안돼 락스로도 그 뭐지? 락스로 불고 2시간 있다가 뜨거운 물 부어야돼? 아 녹이는 약품이 있대? 어 약품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업자 물으면 하지? 굳이 왜 업자로 불러? 무슨 삼촌님들 사는거를 왜 돈 주고 업자로 불러요 오빠님? 아니 대간만이? 그럼 니가 다음에 왔을 때 해줘 그때까지 기다릴게 그때가 니네 이 상태로 산다고? 어쩜 머리 잘 안감아 그거 여기 있다가 버리면 돼 여기 있다가 벼리 너 왜 거기 빨래통에 들어가있어? 씻겨달라고? 나와 여기도 왜있어 일단 이거는 물 좀 빼야돼 아이 이쁘다 아이 이쁘다 아이고 아이 이쁘다 야 그만 향이야 네? 너 여캠 안해도 돼? 저요? 어 왜 여캠은 청소하면 안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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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캠을 그만둘 생각은 없어? 평생 해야돼? 무슨말이? 결혼해서도 여캠을 계속 할거야? 아 여자캠? 어 너 방송 방송을 꼭 해야되냐고 계속 아 방송은 응 근데 어차피 시작한거는 응 그냥 내가 목표만큼은 응 가고는 싶은데 그래? 응 그래요? 남캠하래? 아니아니 너한테 미안해서 자꾸 내가 너무 노예시키나 아 무슨 여캠도 청소해요 반응이 나쁘진 않아 근데 아니 반응을 떠나서 응 미안해서 그러지 이거 컨텐츠잖아 어 정규적으로 할까 컨텐츠면? 에이 무슨 공사활동 컨텐츠도 하는데 이건 뭐라고 어 이 컨텐츠로 인해 이미지는 내가 진짜 안 좋아지고 있대 아 진짜? 아 드럽고 막살고 기피 기피대상 1호래 신랑 기피대상 1호 아니 근데 남자 혼자 살면 대부분 이 정도 안살아요? 아 근데 나 일부러 여러분들 약간 청소시키려고 컨셉 잡아서 일부러 좀 쌓아놓은 것도 있는데 뭘 어? 아니 너무 깨끗하면 여자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 결벽증 있고 이러면 아 탱크다카이 감사한데 탱크다카이 고맙습니다 어 아니 근데 응 그거 뭐시지 지금 시청자 분들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에요 글치 공감 공감대도 형성되고 그치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티비로도 재밌겠다 나 혼자 산다 처럼 청소가 일일노예 뭐 이런것 처럼 내가 내가 알았어 아냐 아냐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 오빠 이거 그냥 컨텐츠로 밀고 가야 그냥 내 뿐만 아니라 아 향이 편이 1회고 2회는 뭐 누구 딴은 이렇게 해서 딴 애 하고 너 근데 방금 나 꼬나봤니? 응 그렇게 하고 혼자 죽을 순 없다 조금 하다가 오빠가 노예 하나도 하고 싫어 나도 안 오빠 이거 선 1회 나면 먼지가 선에 끼어서 안돼 근데 그 뭐지? 오빠 그 케이블 타이 없어요? 케이블 타이가 뭐야? 아니에요 오빠 미안 미안 그거? 슈퍼 타이 그런거? 슈퍼 타이가 뭐지? 전선 묶는거 몰라 그런거 영화 같은데 보면 손 묶을때 쓰는 타이 아 그거 납치할때 쓰는거? 응응 야 그거 잘못하면 방송 꺼지는거 아니냐 근데 에이 안꺼져 거기까지 청소하지마 안 보이잖아 원래 청소는 보이는데만 하는거 아냐? 나는 원래 다 침대 밑으로 넣어버리는데 어차피 안보이면 청소는 안해 오빠야 청소는 안보이는데 해야지 안보이는데는데 왜 청소해 보여주려고 하는게 청소지 어차피 인간이 사는게 다 먼지야 알지 어 깨끗할 수가 없어 청소해봤자 아 청소해봤자 깨끗해 오빠야 버리자잇 응 뭐야 지금 국과수야? 집에가서 며칠 묵은 먼지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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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간 아니야 지지 야 시청자 많이 본다 5200명 본다 우와 향이의 말실수로 인한 큰그림 노예의 3일 형이는 닦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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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와 가만 닦아 손가락 이쁘다고 막 그 와중에 걸레를 잡은 손가락인데 예쁘다고 여러분 봐봐봐 닦았는데 또 어디래요 하하 이해가 안가네 저기 잘 봐봐 여기 아까 닦았거든 이거 봐봐봐 내가 못 산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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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좋아 옷방은 뭐지? 아 안해도 돼 아니 아니요 그거 옷방은 어 방송에서 하면은 한 4시간 아 안해도 돼 그 걸레 저기 그럼 화장실 갖다 놓고 옷은 이걸로 갈아입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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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버렸어 걸레? 왜? 야 걸레를 왜 버려? 어? 왜 버렸어 걸레를 오빠 어차피 걸레를 청소 안할거잖아요 어 잘했다 야 근데 니가 노예인데 내가 차롱도 안해? 어? 아닌가 어쩔 수 없구나 어 고의도 닦으면 안되는데 왜? 그거 내 그거 수건인데 하하하하 아직 말 안할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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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줄게. 자, 어딨지? 응, 여깄다. 레이셔? 응, 이거랑 요거 보고 하면 돼. 요거 보고, 이미지 보고. 그냥 기본으로 해. 응. 여기서 안에서 갈아입어. 오빠가 밖에 있을게.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아, 아닌가? 좀 그럴려나? 내가 밖에서 갈아입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아깝다. 아, 개 아깝다. 아, 물 떨어지네. 집주인도 빨리 얘기해야겠다. 아우, 무라이크. 아, 네. 아, 아. 아이고.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영화 2012 보면은 혼자 지구가 멸망한다고 혼자 차 안에서 막, 하, 지구가 곧 멸망한다 혼자 방송하는 사람 있잖아. 약간 사이코 같은 사람 혼자서 곧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사람 있잖아 나 혼자서 자 지금 몇 시죠? 저녁밥을 먹어야 되는데 원래 지금 밖에도 갔다 오고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8시 53분 오케이 그럼 우선 좀 쉬었다가 저녁술상 볼게 왜냐면은 여러분들 향이 오늘 보내줘야죠 말이 그런거고 근데 재미를 위해서 향이한테는 긴장감 조성을 위해서 일부러 내일까지도 한다 뭐한다 하는데 보니까 얘 생각은 오늘 바로 내려가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고 한... 응? 뭐라구요? 보내지 말라고? 그래? 아 그래? 아니 나는 향이님 팬분들 괜찮아요? 내일도 써먹어도 돼요? 오늘 여기서 서울에서 재우고? 그래? 아닌데? 그럼 내가 오늘 방송을 좀 하면서 아 근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저렇게 설거지를 잘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네 아 그래? 케이크 이것도 맞네 확산정구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그렇지 바로 이 거야 그렇지 바로 이 거야 좋았어 오빠 저 옷 줘요 네 옷? 이거 다 해서 저 옷방에 가서 옷방에 다 가서 깨끗하게 해 정리해 놔 이건 뭐지? 그건 네가 준 루피 아 루피? 그렇지 오빠는 루피 안 입어요? 못 입어 입었는데 젖꼭지 다 보이더라고 젖꼭지만 가리면 되지 너도 오면 젖꼭지만 가리면 방송할 수 있냐? 난 여자잖아 여자나 남자는 남녀 평등이야 나도 자존심이란 게 있어 수치심이 있고 안에 뭐 한 개 있고 입으면 들지 아니 너무 작은 걸 보내줬더라고 아 그거 완전 엑스라지인데 응 그거 엑스라지지 그래 깨끗하게 향이야 이따 막 던져봐 뭐라고? 이따 뭐 던져보라고 저기에 그렇지 어때? 되게 편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 여기는 어디 아 아 되게 마음 편하지 않냐? 오빠 이거 내가 입은 건데 안 빨아요? 빨 이거는 빨고 네가 입은 걸 왜 빨아? 어? 그대로 진공상대 보관해가지고 어? 야 저기 있다 걸어 저기 옷걸이에 웨딩드레스 있는데 웨딩드레스가 왜 있어요 오빠? 아 그 소품 아 소품 응 오빠 이거 컨셉 컨셉 아 컨셉인거 알겠는데 응 한번 입었던 옷도 혹시 여기다 떠요? 안 입은 것도 아니 그냥 입었던 옷도 그냥 휘딱 던져놨는데 안 입은 거랑 섞여있어 아 섞여있다고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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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끝났어? 뭐라고요? 여기 톰브라운이랑 엄청 많아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응 여기 있네 톰브라운이 이게 왜 여기 있어 뭐 이게 왜 여기 있는데 말도 안 된다 그래 그거 들고 와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왔습니다 오 이쁘다 이쁘다 오빠 여기로 물 흐른데 여기로? 응 야 된장찌개로 물이 흘렀어? 수지인줄 오 근데 너 되게 어울린다 잠깐 일어나봐 야 이거 이렇게 이쁜 옷인지 나 몰랐어 짜란 니가 이뻐서 그런 거야? 짠짠짠 짠짠 짠짠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이국적이면서 일본 막 그 어 일본 막 그 뭐지? 그 비아그라 모델같이 막 있잖아 어? 이상한거 아니야 그거는 잡지야 야한거 아니야 비아그라가? 그거 일본 그 아 일본 잡지 이름이 비아그라에요? 나 일본 갔었었는데 그 뭐지? 그 그 그거 거기 아마 비아그라에요 그리비아라잖아 그리비아라잖아 그리비아인가? 그리비아? 어 나는 그 일본에 갔는데 오빠 앉아요 일단은 일본에 갔는데 그라비아 그래 그라비아 어 일본에 갔었는데 어 그 동키요테라고 알지 동키요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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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링핀이 있는거야 볼링핀 모자가 있는데 썼는데 그게 알고보니까 어 뭔데? 탱가라고 탱가라고 탱가가 뭐야 탱가라고 하더라구요 내가 그래서 탱가를 머리에 쓰고 있었죠 여러분 탱가가 뭔데? 아니 탱가가 뭐냐면은 어 그 남성 어 어 남자 자기 위로 기급? 그렇지 자기 위로 기급 근데 남자 자기 위로 기급인데 왜 볼링공이야? 아 볼링공처럼 생긴거야 아 볼링핀이 아니고 응 볼링공처럼 생겼는데 그게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나를 너무 보고 웃는거야 아 이거 쓰고 이렇게 사진찍는거 처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웃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그거였던거지 하나 사보지 그랬냐 아 그래서 뭐지 내가 오빠 선물로 그걸 사주려고 했었는데 진짜 진짜 아 진짜 혹시나 하면서 내가 내가 그 진짜 진짜 혹시나 내가 그 쓰라고 나보고? 아니 쓰라고가 아니고 그 뭐지 그 그 웃기는 개그 소재로 불법 아닌가? 그거 국내에 반입하면? 아니 아니지 불법일걸? 그게 왜 불법이에요 공기인형도 불법이야 그래서 국내에 못들여와 리얼돌 에이 그거는 대놓고 팔던데? 아니야 그거 불법이야 아 그래요? 사왔으면 큰일날 뻔했네 우리나라 풍기물란 그거 불법일걸? 불법 아니야? 아닌데? 불법일걸? 아 그래? 모르겠다만 오빠 좀 봉투를 줘요 그거 먹은거에요 오빠? 이거 된장식에 물 떨어진거 이거 저거 두개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가 국물류를 좀 새로 시켜야될거 같아? 응 이거 이것도 먹을거야 응 이것도 저쪽에 놔둘 아닌데 또 시킬필요 없을거 같은데 근데 밥인데 국물류가 없으니까 아 컵라면 있다 컵라면 컵라면 좋아 컵라면을 하나 먹었네 제가 컵라면을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뭘 벌써 끓여요 좀 쉬었다 가자 나중에 와 향이야 좋구나 응 응 그 중요한거는 술상은 이제 원래는 니가 안주도 만들고 해야되는데 오빠가 그거는 패스시켜준거잖아 이 대감이 너가 떼매게 줘야돼 음 뭔지 알지? 네 콘텐츠 신선하다고 감사합니다 우선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이니까 향이야 잠깐 뒤로 나와봐 얼굴 좀 가까이 가자 저 저 우쿨렐레 잡아 안 떨어지게 응 오케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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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저거 내가 안그랬다 들어봐 내가 많이 그르셨습니다 어 으쌰 물이 어서 떨어지는 거 여기로 떨어지나 응 향이가 풍악을 올려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 그래 야 너 오늘 이쁘다고 여러분들 어땠어요? 콘텐츠 저희는 아까 핸드폰으로 청소할 때 찍을 때요 본방 댓글을 좀 못봤어요 여러분들 좀 어떠셨는지 피드백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이 오늘 끝나면 5성급 호텔에 재워라 니가 재워라 니가 너한테 재워라 장난입니다? 아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액션도 네가 해 오 향이한테 반했음 오 이쁜에게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오빠 야 근데 잠깐만 이거 너 처음 입은 건데 되게 잘 입었다 이거야? 어때? 편해? 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입는 거라 하더라고 이렇게 입는 거더라고 이렇게 입는 옷이야 이거 맞아 맞아 코스프레라서 향이의 더러움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향이가 뭘 더러워 아니 형 형 형 형 아니 무슨 소리야 어 어 어 어 대감마님 우쿠렐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물을 하나 떠오겠다 풍선 좀 받고 있거라 아 107개 감사합니다 107개가 뭔 뜻이더라 난 104개는 뭔 뜻인지 아는데 107개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107개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기님 약기님 1개 선물 고맙습니다 약기님 1개 선물 고맙습니다 104개 104개는 아 무슨 말인지 아는데 107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쁜에게 선물 고맙습니다 윈딘찡 윈딘찡 이쁜에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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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안경인데 오빠 저 편의점 좀 갔다 올게 넵 그 뭐지 오빠 간 김에 그것도 좀 사와요 뭐 사다 줄까요? 그거 뭐? 뚫어 어? 하수구 뚫는 거 팔거든요 편의점에 팔아? 네 팔아요 어 한번 확인해보고 넵 다녀오세요 응 민간중 3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되는구나 흠 흠 흠흠 흠 흠흠 중독님 육국의 선물 고맙습니다 육국의 선물 육국의 육국의 선물 리액션이 흠 육국의 선물 고맙습니다 우리 민간중 3개 선물 고맙습니다 민간중 3개 선물 고맙습니다 님 뒤에 귀신여는 환경있으면 고맙습니다 민간중 1개 선물 고맙습니다 민간중 2개 선물 참객님 안녕하세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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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진꽃님. 데뷔 중에 안녕. 이쁜에게 하나 모시라고. 와 이쁜에게 선물 고맙습니다. 슈퍼스타찜. 슈터찜. 100개로 통코밍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글라스가 진짜 많다. 와 토라 미쳤어. 토라요. 오버오버깨 고맙습니다. 마우스가 어딨지? 어 내 마우스가 선글라스 깨니까 안 보인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코나 한자님. 배그의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또 와. 오버오버깨 고맙습니다. 오버오버깨 고맙습니다. 오버오버깨 고맙습니다. 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0개 101갬 무시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할거에요 리액션 오빠가 이제 마이크 진짜 좋은거 쓴다 사회다니게 사회는 기용이게 고맙습니다 무당이 아닌데 우리 형이 장사 잘한다 우리 민간질 3개 선물 고맙습니다 민간질 2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 세인치님께서 이쁜이게 선물 고맙습니다 한건더로 주라고 한건더 하아 액션 배가 잘 안들립니다 다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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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s Given 막 하필 하아 실무앇 하아 어 그 seasons 아! 여기서 시키셨구나 이 노래 제목은 위글비글입니다 쩝 아! 때려쳐라고 견주찡! 왜? 우리 식구들 다 계세요 대박 어디 이빠? 견주찡? 뭘 때려쳐? 견주찡 견주찡 아니 근데 발음이 혓바닥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견주인가요?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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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오신 분들 추천은 근데요 이거 그만 끝났는데요 아직 170명이 여기 계시지 끝났습니다 넘어오세요 어? 뭐지? 내가 뭐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 아 방종해라고? 방종해라고? 아 하면은 괜찮습니까? 네 뭐 잘못 누른 것 같아서 아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아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어 BJ 어 최고님 BJ 향이라고 향이었습니다 오늘 노예 방송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하하하하 야 별빛딸빛님 100점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아 추노애라고 아 추노애라고 아 추노애라고 하하하하 아니 여기 빨간거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빨간거? 이게 빨간거 보여요? 이게 안보이구나 아 방종 아니에요 방종 아니에요 문 잠그세요 문을 잠궈가지고 재밌는 각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 네임오빠 이쁜이게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오빠 이쁜이게 선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뽀 이거 내 방송 아닌데 하하하하 우리오빠 엄마 고맙습니다 대점 선물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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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오면 왔다고 왜 말해 리액션하고 있었지 오면 왔다고 말했었어야지 오빠 어 이거 맞다 이거 맞아? 뿌리고 올게요 어 이리 와봐 그거 뭐해? 이거 뿌리고 오겠습니다 뿌리기만 하면 돼? 뿌리고 문 닫아 놔야 돼 이거 개 먹으면 안되지 어 문 열면 안돼요 오빠 그래그래 이거 뿌리고 올게요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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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와 함께하는 아이스크림 ASMR 누가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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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같이 살까 눈곱 떼줄게 눈곱 드럽잖아 아유 드럽게 좀 씻어라 좀 아유 자기관리 좀 해 너 살 너무 뻔 쪘어 요즘에 어 적당히 먹어야지 여자들이 싫어해 그러면 더럽다 더러워 뭐 이렇게 묻혀갖고 눈곱 왜 이렇게 안 띄어지냐 응? 누나 맘에 들어? 저 아줌마 좋아? 어때 아까 솔직히 말했 저 아줌마 옷 갈아입을 때 봤어 안 봤어 봤지 좀 이따 얘기해줘 응? 됐다 가라 나도 좀 놀자 응? 너 일로와 일로와 형이야 담배 끄고 들어와 일로와 ASMR을 해야 되니까 문 아기 못 들어오게 닫아 자 조용 네 그거 하고 지금부터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틀 거야 네 웬만한 소리가 다 들어갈 거거든 네 일단 조심해야 돼 네 ASMR을 할 거야 아 어떤 걸로? 잘 봐 부시럭부시럭 되는 거 다 달리지? 응 엄청 크다고 응 장난 아니지? 네 네 ASMR 누가 봐 누가 봐 ASMR이 맞는데 ASMR이 맞아요 뭐 대충 그래 가까이 와 가 가 가 가 앞에 봐 느끼지 말고 왜 오빠랑 나 안 느껴 난 안 느껴 난 안 느껴 날 보지마 날 보지마 날 보지마 나를 ASMR 그 뭐지 주제를 정해야돼 주제가 뭔데 별빛님 100개 감사합니다 주제가 아이스크림 소리야? 응 음 아 마이크아마 아 최근교개..최근요갱인고 말씀이죠. 가게 게만데 ASMR은 제가 요기까지 감사합니다 확확 아직까지 오래 그렇게 먹은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으우 ü 오빠가 더러워 오빠 뭐가 아 laps 먹으러 아니 아직은 먹는데 신선을 좀 안 내면 돼 멍 이렇게 소리를 내란 말 아냐 가까이서 해야 돼 와 가까이 가봐 그렇지 먹어봐 나 원래 소리내면서 안 먹는데 정말 할 줄 모르네 잘 봐 후후후후후후후후 두끄머리 잘한다 나 배우면 또 곧 잘해 응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소리에 집중해야 돼 음 잘 받아서 먹을 거 맞습니다 끝 끝 끝 끝 빵 와 맛있다 화장실 문 닫았어? 응 오빠가 말국수 좋네 응 최고지. 비싸요? 아니 설정이 중요해. 우리 전문 음향 고문님이 해주신 거야. 너 듣고 있지 지금? 듣고 있지? 이게 오토툰도 있고 다 돼. 안녕하세요. 아가리가 뭐야? 브레이크? 말해봐 뭐라고 한 거야? 야 그랬지? 노래 불러봐.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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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그저 좋아. cookie 마이크 되게 좋아. 이거 오지오. affen음 몰라 그런 거. 나 인터페이스 샀다가uyu 팔았잖아. 그래. 그래? 지금 이어폰으로 들어서 그러고 헤드폰으로 들으면 더 잘 들리고 어 다 있어 자 저거 몇분이나 해야되니? 뭐야? 저거 녹이는거 한시간 한시간 근데 막상 뭐를 해야될지 모르겠다 너 근데 약간 개구리같이 생겼다 옆에서 보니까 왜? 왜? 아 나 개구리 진짜 싫어거든 아 나 완전 싫어 벌레도 싫어 아니 그 개구리 말고 쟤 쟤 진짜 싫어거든 아 저 개구리 응 쟤 진짜 싫어해가지고 저거 열혈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매니저야 그럼 내려 어? 내려 내렸어 내렸어? 응 자꾸 강태를 해 아 쟤? 응 쟤 되게 싫어해? 응 싫어해 왜 어떤 면에서 싫어? 계속 혀놓으래 아 그럼 매니저 잠깐 줘야겠다 왜냐면은 아니 네 방에서 엄청 그러면은 그 많이 그랬을 거 아니야 욕먹었을 거 아니야 응 매니저 좀 줘야겠다 응 그동안 많이 좀 서러웠지? 맨날 향이한테 막 욕먹고 쟤가 내를 욕해 뭐라 그래요? 진짜 심한 욕을 해 그럼 블랙을 하면 되잖아 블랙을 안한 이유는 뭐야 블랙을 안한 이유가 뭐냐고? 쟤 팬이 더 많아 내 방에 그래 그래서 함부로 못해 약간 좀 그래 그래 여기 매니저 줄게 어 좋았어 좋았어 그럼 아이스크림 먹고 좀 씻다가 근데 눈이 튀어나왔어 안 튀어나왔어 개구리 장애가 그래서 개구리라고 한 거 아니야 오빠가 말하는 개구리는 초아 눈 크고 코가 그렇게 안 높고 코가 약간 한국 코 있잖아 응 귀엽 귀여운 코 그다음 입 좀 크고 아악 해봐 먹고 있어? 응 욕해도 되냐고? 안 돼 개구리아 너 블랙이야 조심해 안 돼 부산 슈퍼스타님 18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개구리가 오빠보다 오빠야 아 우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야 야 뭐 우리 나이 뭐 나이 뭐 벼슬이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시청자 아 시끄러 그 뭐 할 거네 내가 너인데 ㅋ 흠 흠 흠 한 시간만 좀 쉬었다가 켤까? 응 한 시간만 쉬었다가 다시 켜자고? 아 쉬었다가 다시 켜자고? 아니 지금 아홉시 25분이니까 한 시간만 좀 끄고 1시간 뒤에 켤까? 왜? 아니 너 힘들까봐 아니야 아니야 쓰레기 줘 거기 있어요 나를 뭘로 보고 아니 오빠 그거 먹고 힘들면 말해요 아니 장난친거야 나 갈까? 아 놀래라 와 나 놀랬다 놀랬다 깜짝 놀랬다 야! 하는 줄 알았어 향아 지금이야 자고가 아 자고 가라고? 어디서 자 아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내 자고 가면은 어? 야 저 옷방에서 자야되는데 말이 되나 그게 말도안돼 소리 하지말라 말도안돼 뭘 똑같이 자 방 잡아라고? 아니야 돈 아까와 친구집 있는데 왜 방을 잡아서 안그래요? 요즘 방값 얼마하냐 와 모르는 척 오졌다 요즘 방값 얼마에요? 5만원? 야 5만원 주고 왜 자냐 안그래? 아 5만원 주고 5만원 주고 방을 왜 자봐요? 친구집 나누고 아 대실? 대실? 대실은 3만원이라고? 대실을 왜 대실을 왜 안그래? 형이야 우리가 정식으로 만난 거 이번이 두 번째지? 네 아니고 세 번째구나 두 번째 때 참사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때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 그때 영상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해 편집된 영상이 있어서 머리로 자꾸 물이 떨어지네 정신 차리겠구만 오늘 형이 최군 처음 만났을 때가 진짜 좋았어 편집된 영상이 없나? 여기 있다 이거 보여주셨어요? 형이 팬 분들한테 혼나요 남자도 힘든 거 봤어 같이 시킬게요 잠깐만요 네 형이 아 이쁘다 지금부터 카메라 보시면 안 돼요 네 거기서 서련 섹시 포즈 3종 세트 아시죠? SK텔레콤 뒷태 섹시한 뒷태 그러면 보여주세요 섹시한 포즈? 네 섹시한 포즈 그렇지요 포즈당 10초 10초?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쳐다보지마 다른 사람 눈 마주치지마 됐다 10초 옆 다른 포즈 10초 절대 움직이지 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쳐다봐도 절대 나는 AOA 사련이다 사련이다 그 다음 포즈 아 그렇죠 10초 할게요 움직이지 마요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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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얘네 헤어졌나 봐 자 엉덩이 그대로 한 대 세게 한 번 때리세요 그 다음에 시름 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하셔야 돼요 딱 때리고 여기 어 어 아 아 뜨거워 아 아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옆에 손 다 쳐다보았다 아 옆에 손 다 쳐다보았다 여자라도 네 네 저기 엎드려 뻗치세요 자 하나의 나는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나는 올라올 때 미쳤다 미쳤다 내려갈 때 나는 너 이때 잘했어 나는 올라올 때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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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향해님 네 거기서 그 그냥 쪼그려 앉으세요 쪼그려 앉으시고 먼 선 보세요 먼 선 보시면서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좋아하다 아 좋아하다 아 좋아하다 그 걸어올때 캣워크 하시죠 그 슈퍼 모델들 캣워크 오케이 어 그래서 위아래 댄스 위아래 위 위아래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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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실래요? 하나 더 하실래요? 네 하나 더 할게요 진짜? 왼쪽 신발 벗으세요 그 발가락 사이사이 손가락으로 쑤시면서 아 왜 이렇게 난 무좀이 안 났지? 아 나도 왜 이렇게 부지